아 원하시는 도미 17성 보내보겠습니다 17호 어제 파플라투스 세 번 터뜨렸어 두 번 터뜨렸나 아 어제 계속 이랬어요 12성부터 이렇게 했어 어차피 12성까지는 안 터지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구요 어제 하루종일 그거 한 느낌이야 거의 이렇게 하고 근데 왜 12성이 안 가나요? 아 어제 파플라면서 파 방 막 섞었다니까 근데 터질까봐 결국에 세 번 터졌어 두 번 터졌나? 세 번 아닌 두분인것 같은데 근데 왜 12성으로 안하는 겁니까? 아 왔다 요렇게 했었죠 어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아 도미는 터지면 6억 정도 잖아요 파풀은 터지면 20억이여 그래서 막 파방도 섞어가면서 했다니까 근데 계속 터졌어 아 파라골 썼는데 13성을 못 갔다구요 제가 예전에 앱솔 견장 17성 보내려다가 한 50억 썼던 기억이 나는데 와 그때 그냥 50억 갖다 버린다는 셈 치고 했었던 것 같아 어제 제가 파풀라토스 17성 보내겠다고 엄청 많이 터뜨려 먹었지 한 100억 날린 150억 정도 날린 것 같아 아 꼭 하고 나면 후회되더라구요 아 굳이 이걸 했어야 됐나 근데 이거 레알로 주작같아요 이거 아 성공 확률이 45%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3번에 2번은 실패하더라도 1번은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주작같아 솔직히 말해봐 너무 성공 실패 확률이 높아 10성에서 11성 55 대 45란 말이죠 그래도 대강 느낌적인 느낌으로 2번에 1번은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패가 더 많더라 17억 시작했나요? 3억 성공의 버튼을 벌써 3억 성공을 버튼을 풀어쒸 으 Skip 에스패 최대 13성 성공인가 Sunda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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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기돼서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. 요새 유튜브 망했습니다. 요새 유튜브 좀 낫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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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맞춰야 되는 것인가 아 네 아니었네요 아 벌써 7억 깠.. 6억 깠.. 6억 깠습니다 어 순식간이네 400만원씩 가는 것도 아 못 맞춘다 이거는 아 어떻게 할까요 해지하고 갑니까 저 이거 못 맞춥니다 네네 어 터진 줄 알았네 터진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아직 10억 안 썼습니다 어 최대 13성까지 가고요 14성은 아직 가본 적 없고 현재 17억 시작해가지고 어 이제 8억 정도 가놓고 있군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 넓 아 아직 실패 안 했습니다.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 지금. 죽었다. 아 갔다 아 또 졌 맞췄 맞춰서 합시다 느려졌으니까 누구요? 윤수님 후원 22,300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무릉대리요 이거하고 해드릴게요 아 파방해달라고요 갑자기요 파방하면 돈 없을수도 있는데 아 파방을 원하신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걸 파방한다고 돈이 안될텐데 파방 원하시면 해드렸어요 아 금방 왔네요 12억 수고했으면은 됐지요 원하시는대로 해드렸습니다 아 그럼요 분조님이 파방 원하시면 파방해드려야죠 카운이 더 좋네 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047 이거는 럭으로 아 283에 86% 한 500만 정도의 수공이라고 한 500만 정도의 수공이라고 패타고 이런게 없으니까 아 레전 21% 음... 18% 어 이건 거의 17성 유닉 레전들 노리자고 레전들이 18% 아 아 도미네이터 자기 2승에 스탯이 더 많이 올랐나? 기억이 안나네요 도미네이터 왜 진지 78인가? 68이었나? 78이었던거 같은데 35, 78, 78인가?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... 아니 음축이 추옵은 어디갔어 얘도 추옵이 6%밖에 안되고 아 아 아 아 1240 아 앞에서 나오는거 저거 아 연락 됩니까? 해외에서 보이스톡 가능합니까? 아 미국에서 보이스톡 가능합니까? 가능한가요? 아 통화인도입니까? 아 아 뭐 실질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여기에서 말은 음 음 다이렉트로 올려야돼요 무슨 말이냐 음 22성으로 22성으로 다이렉트로 치고 올려야된다는거죠 음 여기서 올려봤자 그렇게 마냥 놀라가니까 어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야죠 22? 음 마이스터심볼 뭐 있죠 그리고 아 그건 좀 힘드니까 마이스터심볼 파플라투스 고정 어 한번에 올려야돼요 어 새로 사는게 좋긴 하죠 자기가 만드는거보다 솔직히 제가 템 주인이면 다 샀을 것 같아요 어 안 만들고 다 새로 샀을 것 같아요 굳이 들고 갈만한게 저는 선택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다 만들었을.. 다 사왔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래야될 것 같아요 아 카르마 퓨리 이거 많이 쓰지 않나요 보세이더도 좀 쓰는거 같던데 아예 안하셨고 아 그렇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퓨리 아 다른